우리 운동을 했어도 형인이라는 게 잘 안 돼. 선후배가 확실히 있었던 때. 선배님! 아, 그래? 아, 그때 말이지. 호동이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더라. 채영아. 예, 예. 똑바로 앉아라. 아, 예.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렵잖아. 아휴, 그것도 재밌는데요. 아니, 연기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. 아, 갑자기 왜 또 나를 또 뭐 하셨다 싶어가지고. 아, 연기를 때려 연기다 하고. 아, 휴, 깜짝 깜짝 놀랐네. 다행이다. 참 다행이다. 연기였나 봐. 오늘 여기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. 그냥 쉽게 쉽게 편안하게 꼰대처럼 하고 싶지 않다. 진짜 예전 캐릭터는 그렇게 못하지. 가서 내 무릎에 이렇게 앉아봐봐. 이렇게 앉아. 옛날에는 뭐 그럴 수 있니? 지금 이제 편안해지지. 행기만 앉아가지고 이게. 얼마나 좋아.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. 저 치우 반 돌려, 반 돌려가지고 이렇게요. 오, 좋아. 아, 불편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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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니야, 아, 진짜? 아니야, 아, 진짜? acia snapäd 대한민국 아저씨 하면 원빈이었는데. 이렇게, 이렇게 있잖아과 confusion.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아저씨의 상징이 형님이 되어버렸다니까. 동네에 한 바퀴 보면 애들이 그냥 사탈라이징 그러면 이렇게 어 안녕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이게 이거 될 거 아니잖아. 그렇죠 그렇죠. 이게 어떻게 유행이 돼. 어 안녕 소리 좋다. 아니요. 나 왕식이요. 이제 풀리기 시작하셨나봐요.